성함을 말씀 못 드리고 일단 제가 성함을 말씀 못 드리고 제가 어떤 기주님이나 언니나 이런 표현서도 이해 부탁드려요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억울수야 본인이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아프고 다쳤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되게 성실하게 그리고 또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 거고 또 본인이 내가 다른 일도 못했지만 내가 내 일도 하면서 본인이 금전적으로 힘들지는 않았을 거야 근데 금전적으로도 힘들었어도 극복을 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언니였거든 그리고 나보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지 나보다 강자한테 언니가 와서 아부를 떨지는 않아요 우리 언니가 그래서 좀 아까운 사주다 왜냐하면 병액을 맞아봐주면서 이게 음 뭐라지 병액이 어떤 신 가물로 인해서 신벌전이 들어와 버려서 그것이 병원으로 나와 있는 뭐 이렇게 내추럴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병명이 그랬진 모르겠지만 본인이 어쨌든 열심히 살아온 거에 대한 힘든 면서도 살았는데도 병액이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몸을 제대로 가누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중의 하나야 그러다 보니 고생했다 소리 요 한마디 하려고 그래서 올해 아웃스에요 아웃스다 보니 내 성격대로 하시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내가 이렇게 구상했던 거 언니도 예감 직감이 좋아요 예감 직감이 좋아서 그래서 옆에 계신 분한테도 좀 어떤 뭐 큰 잔소리는 안 해도 이렇게 저렇게 되겠다 어떤 나 스스로의 이런 내 공이 있으신 양반이어서 본인 같은 경우도 어 나도 모르게 어쨌든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? 그러니 그 말을 줄여라 그래야 두 분이 만나면서 자 궁아빠들 이렇게 궁아빠로 오셨잖아 애인이시잖아요 그죠? 그래서 둘이서 이제 서로 의지하면서 우리가 더 내가 누군가를 더 만나겠나 싶은 마음이고 또 이 사람이 나를 알고 나를 이 사람이 알 거라고 생각해서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괜찮은지 물어보고 싶고 지금 그래서 여기에 신전을 들어오신 겁니다 응? 근데 엄마가 올해 우리 언니가 아웃스에요 네 아웃스다 보니 어떤 말 주시면 진짜 많이 해라 네 네 나오는 말이라고 다 말을 하시면 안 돼요 네 올해는 진짜적으로 그래서 그래야 내가 스스로가 어떤 이별수 헤어짐수 어떤 다툼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수가 없습니다 네 이해 가셨죠 네 그러다 보니 우리 언니도 크게나마 내가 활동적인 일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뭐 활동적인 일을 하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 네 그죠? 그니 나보다는 이 무당무다는 본인이 더 답답할 거예요 더 우라가 침이고 네 더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다 보면 좀 속상하다 보면 분노도 침이고 네 응 또 정말 이대로 내가 살긴 살아야 되는데 사람 노릇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 어쩔 땐 뭐가 이렇게 불편한 내 몸을 내가 탓하기가 세상 탓하기도 참 하소연에서 뭐 하나도 쉽고 네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음 언니는 언니도 언니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놀고 있으시면 안 돼요 네 응 절대적으로 왜냐면 돈에도 앉은 사람이에요 본인이 사람에도 앉은 사람이에요 네 솔직히 그래서 지금 내 모습이 이럴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뭐 혼자서 자가로 할 수 있는 거라든가 어 나를 무시한다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너무 큰 거를 벌려고 하시지 말고 작게 작게 작게라도 내 몸에 어떤 내 장애를 극복하면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뭐 본인도 시험을 보셔서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작게나 말해도 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지금 그냥 장애인 취업활동 그런 거 나가고 있거든요 응응응 그래서 그걸 좀 우리가 알선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요 뭐 엄마가 어디 취업활동에 나가서 내가 뭘 일을 하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늦은 나이긴 모르 늦은 나이더라도 내가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걸 좀 보셔서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것 쪽으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 뭐 사회복지도 괜찮고 이런 쪽으로 제가 잘 몰라요 죄송해요 근데 그런 쪽으로 해서 나 같은 사람 힘든 사람 같이 내가 뭔가를 좋은 쪽으로 일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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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일자리를 추천해주고 또 상담해주고 할 수 있는 그치 뭐 가려운 곳을 내가 아팠고 가려운 곳을 같이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봉사 그런 그것도 구제중생이거든요 그 구제중생을 할 수 있는 꼭 무당이 안 돼도 신벌전 때문에 이렇게 됐다 지금 와서 그거를 가지고 나서 애초로 돌리기에는 늦었어요 네 늦었어요 그래서 엄마도 고집이 셌고요 우리 언니도 네 또 이런 곳에 조금 많이 빌어서 이 내 몸이라도 멀쩡했으면 좋은데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까 네 본인도 동선 한번 뛰어다니다 보니까 이게 참 희한하게 그죠 꼭 아픈 자한테 아픔이 돌아오는 법이야 이게 참 웃기죠 그래서 엄마도 조금은 내가 다시 마음을 릴렉스를 먹고 조금 공부로 어 하셨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어 엄마가 가진 감 모를 봤을 때는 되게 조금 이게 대를 가진 여자예요 대를 가진 여자야 근데 지금은 내가 그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 입장이잖아 차라리 내리고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또 다시 여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걸 좀 내려서 그렇게 행복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2년 안에 올해 공부를 시작을 했을 때 올해 내년 2년 안쪽으로 조금은 좋은 수 합격 수 어떤 내 용지라 그러죠 그걸 문서라 그래 우리가 합격 같은 것도 네 이런 수가 나한테 아 나 할 수 있구나 다시 어떤 희망의 메세지 희망적인 올라옴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니 놓지 마세요 응 그리고 몸이 아파서 약을 드시는 것도 있지만 응 네 우울증 약 이런 거 더 드시면 안 돼요 응 그거는 이미 먹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드시는 약 말고 네 보이니까 얘기하는 거잖아 네 우울증 약 이런 거 많이 먹지 말라고 어쩌다 먹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내가 뭔가 인정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다 누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 왜 먹지 말라냐면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뭔가 멍해지고 차분해지고 맹해지고 집중이 잘 안 돼요 응 봐도 내용이 이해가 안 되고 습득이 안 돼요 그죠 근데 그걸 뚫고 일어나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엄마 다 또 다른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하잖아 저도 그래서 여러 번 시도를 해 봤는데 그게 집중이 안 되고 머릿속이 안 되고 차라리 집중할 수 있는 약을 드세요 그래서 그게 안 돼서 포기도 몇 번 했었거든요 아니야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쪽에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도전해 보려고 많이 이제 인터넷과 온라인 강의나 이렇게 그런 거를 막 신청해서 듣고 평생교육원 같은 데 막 신청을 알아보고 했었는데 제가 쫓아다녀보긴 했었는데 솔직히 몸이 불편해서 쫓아다니는 거 많이 못해서 온라인 강의로 신청해서 동영상 강의 이런 걸로 보는데 집중이 진짜 안 되더라고요 집중이 안 되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평생 나의 직업이 됩니다 제 2의 직업이 나이 먹어서 제 2의 직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냥 50 먹고 60 먹습니다 그럼 내 몸은 더 굳어져요 그리고 내가 움직이고 일어나야 돼요 살도 빼야 되고요 자꾸 못 움직이지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에서는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애쓰고 왜 사람이 초능력자예요 못할 게 없어요 그러니 의지 강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해봐라 할 수 있다 그러니 딛고 일어나라 그 승인을 위해서 한번 가봐라 그러니 생각했던 거 도전했던 거 뭐 실의에 빠지고 상실감 있지 말고 거기에서만 빠져나오지 말고 그래서 우울증 약을 먹는 게 보여서 덜 먹으라는 얘기인 거야 두 봉 다리 먹을까 한 봉 다리만 먹으라고 그러니까 걸러서 먹으라고 그치 걸러서 먹으라고 왜냐면 걸러서 먹다 보면 내가 아 지금 더 집중이 안 되는지 내가 약에 의존을 하고 있었는지 그러면 내가 어 이러는지 이 우울증 약이 좀 이렇게 차분해지고 좀 얼 빠진 게 있어요 멍해지고 좀 어떤 뭐 나라는 지금 졸리기도 하고 무기력증 그리고 자꾸 눕는증 그럼 내가 더 게으러진단 말이야 엄마 보통 사람도 뭐 우리가 지금 뭐 나야 육신이야 이랬다 치지마 저희도 안으로 다 골골대거든 근데 그래도 해야 되니까 일어나는 거야 해야 되니까 일어나셔야 돼요 오늘 전 보러 온 걸까 아마 이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아마 그래도 어쨌든 여기에 오신 겁니다 지금 당장 떼돈을 벌어라 지금 당장 막 건물을 사라 이거 아니에요 엄마의 어떤 뒷구 일어나라 이름 석자 성명 가진 사람이 이렇게 무너질 건 아니다 그러니 힘들더라도 알아 힘든 거 힘들더라도 한번 해보지 뭐 다시 도전해보고 안 되면 마는 거지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2년 후입니다 자 2년의 궁합을 앞전이 좀 길었어요 2년의 궁합을 보자면 어 조금 더 가셨으면 좋겠어 결혼을 하고 합칠 수 있는 거 올해가 아니라 내년 시절까지 두 분이 있어 왜냐면 둘이서 좀 투격이 있어요 응? 투격이 있다는 거 우리 여기 뭐야 대주님이 우리 기주님을 이해하고 기주님이 대주님한테 조금 이렇게 기댈고 좀 이렇게 그래도 나의 어떤 뭐 이제 왼팔이 왼팔이죠 왼팔 노릇이 오른팔 지팡이 이래도 나한테 대주잖아 그쵸? 되게 고마워하고 있어요 여기 기주님이 미안해하고 있고 어 근데 그게 싫지가 않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어 이 분은 그리고 너가 죄송해요 뭐라고 부르시는지 모르겠지만 뭐라 불러요 자기요? 어 우리 자기가 네 내 손을 잡고 내 손을 잡고 지팡이를 딛고 일어났을 때 내 자기가 웃었으면 좋겠어 이 사람은 지금 그래 나는 이 내 자기 뭐 우리 언니한테 자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뭐 그리고 뭐 어떻게 이렇게 좀 뭐 아주 그냥 예를 들어서 예쁜 여자 이것도 아니에요 또 뭐 나 저녁 하나 안 차려준다고 저녁방 안 차려준다고 그거 갖고 말을 할 사람도 아니에요 네 이것도 나의 업이구나 이것도 또 하나의 나의 업이구나 생각을 해서 그냥 내가 같이 우연치 않게 이렇게 만난 이 여자 나도 가엾고 나도 불쌍하고 나도 사랑이라는 걸 모르고 혼자 이러고 왔는데 이 여자 또한 어떻게 할까 싶어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둘의 사주궁합을 모으면 만날 인연이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사주가 바뀌었어요 내 몸수가 신의 벌점이 오면서 아빠도 바뀌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둘이서 제가 볼 때는 성격상으로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성격상으로 둘이서 욱욱하는 건 없어요 오히려 언니가 예민할 때는 욱하지만 여기도 예민한 성격이에요 네 내가 언니 보고 말 줄이라고 했지만 우리 대주님도 순간순간 말에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? 이게 좀 깐죽깐죽 있어요 이게 양념 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누가 안 하고 싶나 누가 뭐 안 그러고 싶나 여기선 그럴 거야 그래도 이 양식사 만났으니까 왜 말하는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언니야 네 할 수 있는 여자고 내 여자인데 이러고만 있지 말아라 그러니 그걸 잔소리로 듣지 말고 좀 언니가 조금 더 연애를 하는 정말 그 기쁜 마음으로 6개월이면 눈빛만 봐도 스파크가 태워야 돼요 그러니 우리 남자친구분도 조금은 어떤 말을 좀 위안을 해 주는 말 말을 같은 말을 해드려도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고 왜냐하면 선천적인 게 아니라 이게 병액을 맞아서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해서 그러겠어요 어 근데 그렇죠 그러면서도 내가 정말 애정으로 한번 예 올려보십시오 애정으로 잔소리 공부하고 싸우더라도 부딪치지 말고 잔소리 하더라도 그냥 들으세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고 있어서 저는 괜찮다라고 보아요 근데 아직까진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가 난데요 아홉순 지나서 올해 지나서 그렇지 올해 공부를 하고 내년까지 그렇게 해서 살아서 어 둘이 안 헤어진다면 그게 바로 합쳐서 결혼 수를 갈 수 있는 저는 그 궁합으로 보여요 그래서 6월 7월달 올해 항상 2022년도 6월 7월 2023년도 6월 7월 그 중상 그니까 뭐 상반기에서 후반기 갈 적이에요 중반기에 그 때 본인들이 좀 어떤 감정 기류 직성이 조금 부딪히는 교차가 되는 요런 부분이에요 그럴 땐 충이 나요 충은 바로 아 조금 섭섭한 거야 아 왜 저렇게까지 요런 투격이 들어와요 그러니 그것만 잘 잊고 딛고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제 손격상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근데 충이 들어온다는 건 더 예민해질 수도 있다 보니까 또 같은 말을 한마디 했는데도 또 이럴 수도 있어서 그래서 우리 본인 같은 경우도 거의 도인이야 어 저기에 지금 목탁이 있지만 목탁을 지어주고 싶을 정도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팔자는 그래서 도인의 사주 팔자 무예를 기르든 뭐를 하든 내가 뭐를 전달을 하든 그렇게 자연과 함께 살아가셔야 되는 게 본인의 운세이지만 어 그래도 어 44살부터의 어떤 그래도 마음 정리 그리고 그 오면서도 서른 후반부터의 본인도 마음 정리 속으로 많이 하고 많이 내가 스스로가 참선을 많이 어 내공을 많이 닦으셨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언니만 몸이 불편한 게 아니라 본인도 내가 지금 똑같은 장애 어 그러시구나 제가 그것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였지만 본인도 내가 온전한 그 사주의 육신이 멀쩡하지 않고 조금 내가 병을 내 몸에 가지고 가라 조금 고초를 가지고 가라 몸에 병이 들어 라는 사람 중에 하나에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나왔듯이 나와 같은 자인 것 같아서 근데 내가 좀 더 나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더 나아서 응 도와주고 해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어 이 사람이 나를 뭐 안쓰럽게 생각하나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이에요 애정이에요 두 분이 예쁜 사랑 사진도 많이 찍고 추억도 많이 있고 두 분이 만나서 행복했다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4월 6월에 여기에 좋은 수가 들어있어요 저요? 네 4월 6월에 본인한테 좋은 수가 들어있어요 시험 언제 봐요 4월하고 6월이요 아 저기 2월에 시험 보고요 네 3월달에 배드민턴 시합이 있고 6월달에 또 시험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월 3월도 좋지만 4월 6월 네 지금 2월달에 시험 나면은 발표가 4월에요 4월에요 그래서 내가 4월 6월에 나한테 좋은 수가 있다 그 뭐 뒤에 건 말고 앞에 거는 어떤 시험이에요? 2월달 보건직 시험이에요 구구공무원 구구공무원 보건직으로 네 몇 년 준비하셨어요? 보건직은 좀 얼마 안 됐고요 행정을 준비하다가 구과목이 어려워가지고 이번에 갑자기 그 공채가 떴고 제가 보건쪽을 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을 공부를 하다가 그게 떠가지고서 그쪽으로 변경하게 됐어요 언제 봐요? 저기 26일하고 2월 26일 준비는 다 했다 미국은 하지만 그래도 내가 미국은 하지만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는 다 했다 근데 합격 소식이라고는 올해 아니더라도 내년 안에 내년에 합격 소식으로 가라 올해 내년이요? 그러니까 올해는 좀 미급해요 예 좀 미비해요 솔직히 빨리만 준비 조금 더 이렇게 빨리 턴 했다라면 올해 합격 수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올해보단 내년 수가 내가 정확하게 합격 수에 내가 직장을 제대로 들어가서 자리를 매김을 할 수 있는 게 47살입니다 그러니 올해 어떻게 합격 수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1년을 좀 더 준비하시면 완벽합니다 왜냐면 너무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해요 하나 같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해보자 승리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의 어떤 합격 수보다 내년에 제가 볼 때는 내년에 합격 수가 더 좋아 보이고 그리고 4월 6월 이라면 이때 내가 그래도 어떤 좋은 순을 하나 들었어요 그럼 뒤에 어떤 시합을 나갔을 때 내가 실수하지 않고 거기서는 뭐 1등이 아니더라도 1등은 말하지 않아요 1등은 아니더라도 어 내가 예상치보다 오늘 좋았어 이거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어 등수 안에 들어야 되는 건가요? 아니요 아니죠 그냥 이번이 첫 시합이고 준비한지도 얼마 안 됐고요 등록은 작년에 했고 음 그래서 저는 경험을 이번에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해서 경험이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번에 시험 끝나고 전부 다 끝나면 그때부터 또 이제 준비 네 그래서 일단 공부는 공부대로 하셔야 돼요 내년을 위해서 네 또 뒤에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떤 걸 했지만 내가 맞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경험 경험 속에서 아 이게 부족하구나 내가 조금 이랬구나 그러면 분명히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내가 준비를 한 게 어 남들은 이렇게 바라봤지만 내가 예상한 것만큼 내가 어떤 실력 발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 그렇지만 노력은 하셔야 돼요 어 그리고 같이 날지는 않 같이 계시나요 아니요 아니죠 아직까지는 일단 왕래를 하시되 같이 사시면 안 돼요 네 합치시면 안 된다고 아직은 올해나 넘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합치시는 것도 괜찮지만 올해는 좀 벗어나자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동수라든가 크게나마는 없어요 뭐 어떤 부동산 쪽으로 문서 이동이라든가 이렇게는 크게는 없습니다 네 본인들이 그래 그래서 올해는 올해 인민연예 운세를 보자면 도전해라 네 그리고 바꾼 걸 매김해라 그러면 올해의 어떤 내가 준비하고 노력한 건 내년의 결실을 분명히 얻으니 그 결실을 위해서 실망하거나 도전하면 도전을 했지 안 하는 성격이 아니란 말이야 네 그래서 조금 더 깨우쳐서 그렇게 움직이고 산을 몸이 불편하지 큰 산을 올라가지 말고 아침 공기를 맞아서 내가 내 스스로가 산소를 많이 맞아서 맡아서 그렇게 해서 움직이다 보면 더 좋은 나이의 때 많이 움직이는데 그렇게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산 가지 마요 힘들 수 있으니까 낮은 산이라도 어떤 이렇게 뭐 조금 산이 많은 산책길 거기 산실에서 들어오는 운세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언니 궁금한 거 저는 사실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거든요 힘들지 그래서 이거를 지금 탈피할 수 있을까 물론 그런 방법은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어요 네 당장 정말 누가 나한테 없던 재산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어떤 뭐 치료 어떤 약으로 가더라도 공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면 또 다른 인생을 사신다고 그러면 내가 금전에서도 큰 월급은 아니지만 계획적인 월급에 내가 직장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기분이 좋다 보면 내가 또 생활이 틀려지다 보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 40대 인생의 엄마는 4자가 엄마한테 최악인 거야 그래서 5자를 위해서 올해 마지막으로 조금 노력을 해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성공이라는 건 올해 내년에 공부했으면 자기가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만들어줘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참으셔 아시겠죠 힘내시고 그리고 자꾸조금 일어나려고 하시고 자꾸 누워있지 마시고 그게 보여서 그래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자였어요 나름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제대로 가고 잘했을 것 같으면 아이들 잘 키우면서 살았을 것 같은데 내 팔자가 어떤 이런데 어떡하나 그래서 이거를 다스랄까 이거를 어디다 푸념을 할까 그래도 늦게라도 이렇게 해도 만난 인연줄이 두 분이 잡은 손 잡기로 했으니까 놓지 마시고 우리 엄마의 손에 지팡이가 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항상 그럴 자신이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아시겠죠 잠깐만요